문재인이 빨갱이라는 증거를 주제로 말해보겠습니다. 문재인의 공산당 빨갱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북한 간첩, 중국 간첩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 몇 가지 사례를 나열하여 문재인의 친중 종북 공산주의자라는 증거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 인권변호사 출신이고 독재를 혐오한다는 문재인은 중국 공산당 장기 독재자 시진핑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내로남불 인간입니다. 최근 중국 폐렴으로 한국이 매우 시끄럽고 국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우한 폐렴이라고 부르지 말고 신종 코로나라고 불러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건 명백히 중국 눈치 보는 행동입니다. 청와대 문재인 정부는 미국, 일본에게는 내정 간섭하지 마라, 죽창 들어라, 반미, 반의를 계속해서 외쳐왔으면서 중국을 향해서는 싫은 말 한마디 못하고 끝없는 애정 공세를 보여줍니다. 거기다가 더 기가 막힌 건 우한 폐렴 사건 터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중국에게 현금 500만 달러, 마스크 200만 장, 방호법 10만 장, 보호항액 10만 개, 의료용 마스크 100만 장 등 의료 물품 포함해서 보냈습니다. 문재인에게 대한민국 국민은 전혀 안중에도 없고 충실하게 작은 나라 대한민국은 중국이라는 대국에게 21세기판 조공을 바치는 꼴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국에게 300만 개 고급 마스크를 지급하고 진천에 있는 우한 교민에게는 저품질 마스크를 지급하고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은 우한 폐렴이 터진 후 며칠 지나지 않아 바로 중국인의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한국은 중국인들의 입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에 중국인들이 2만 명 정도가 한국에 오고 있는데 문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에게 조공을 바치는 거 보면 100%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친중 공산주의자입니다. 그리고 2월 1일 싱하이밍 중국대사는 한국의 WHO 권고에 따라 중국인 입국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까지 했습니다. 내정 간섭에다가 대한민국 국민을 죽이려는 중국의 오만한 태도에 불과합니다. 중국 우한과 인근 지역의 체류 한국인 367명을 태운 전세기가 1월 31일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30일에 전세기 두 대를 띄울 계획이었지만 중국 측이 한대 운항만 승인했습니다. 미국, 일본보다 먼저 협의를 했지만 늦게 전세기가 떴고 미국과 일본은 29일 전세기를 띄워 각각 201명과 206명 자국민을 우한해서 철수시켰습니다. 이런 상황들도 문재인의 전형적인 중국 굴종 외교를 보여주고 있고 중국은 친중 문재인과 대한민국을 우습게 여기고 있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은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도 저자세로 굴종적인 모습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탈북자 귀순 의향서를 자필로 썼지만 포승줄로 손을 묶고 안대로 눈을 가려 강제 북송시켰습니다. 이 사건을 생각하면 할수록 아직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리고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인 6명에 대해서는 풀어달라고 김정은에게 단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산당 간첩 문재인의 모습입니다. 문재인은 북한 인권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독재자 김정은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2019년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재앙국에서 11년 만에 스스로 빠졌습니다.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재앙국에서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문재인이 빠졌다는 건 빨갱이라고밖에 설명이 안됩니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과 산업화 대통령 박정희를 독재자라고 싫어하면서 살인마 독재자 김정은에겐 끝없이 눈치 보면서 북한 주민이 죽어가는데 무관심하고 죽도록 방치하고 있는 살인마 김씨 왕조를 향한 일방제의 애정과시를 하고 있는 종북 문재인입니다. 짧게 최근 사건으로 중국 북한 공산당 간첩이라는 합리적인 증거들을 나열해봤습니다. 중국과 북한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문재인의 간첩질 우리가 똑똑히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깨어있는 우리 애국 시민들이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과 그 이중대 좌파 정당들을 반드시 심판해줍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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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